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기초과학진흥국책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중이온가속기 입지지역인 유성 둔국지구의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반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800여호관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50년 무상으로 부지임대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지역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